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일과 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10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맵고 쓴소리의 부족함을 알아보자. 60년생 남을 위한 수고의 시간을 쪼개보자. 72년생 잘못을 잡아주는 어른이 되어보자. 84년생 어떤 자리에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시계보다 정확히 약속을 지켜내자. 61년생 방해나 간섭에도 뿌리를 내려보자. 73년생 언제나 가고 싶던 소풍을 준비하자. 85년생 힘들다 불평 없이 책임을 다해보자.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오리가 아닌 백조 반전에 성공한다. 62년생 훌쩍 자란 실력 자랑이 쏟아진다. 74년생 흐렸던 기분이 맑음으로 변해간다. 86년생 부족함은 정성으로 채워내야 한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기대는 실망으로 내일을 기약하자. 63년생 포기하지 않는 배움을 가져보자. 75년생 아끼지 않는 인심씨를 뿌려보자. 87년생 배부른 고민 웃음 끝이 길어진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도토리 키 재기 가진 것을 지켜내자. 64년생 어긋나는 기대 숨을 곳을 찾아보자. 76년생 부끄럽던 부진의 반전을 볼 수 있다. 88년생 버리지 않은 것이 보석이 되어준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힘든 내색 없이 어려움을 이겨내자. 65년생 자랑은 숨기고 배움을 구해보자. 77년생 꿈을 꾸는 듯한 행복이 함께한다. 89년생 쉬지 않는 분주함 접수를 크게 한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감격의 순간 눈시울이 붉어진다. 66년생 머릿속 생각을 실천으로 가보자. 78년생 초라하지 않은 인심을 보여주자. 90년생 빛나는 자부심 어깨가 넓어진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추웠던 가난 보릿고개를 넘어선다. 67년생 웃음이 사라지는 책임이 생겨난다. 79년생 경사 중에 경사 잔치를 가져보자. 91년생 천금 같은 기회 날개가 달린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간직하고 싶은 이성 만남이 온다. 68년생 자부심이 우선 비싼 값을 불려보자. 80년생 풍년 든 지각 거드름을 피워보자. 92년생 지나침이 없는 만족을 가져보자.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예쁘고 고운 마음 어깨동무해보자. 69년생 최고가 될 수 있다. 각오를 다져보자. 81년생 끊이지 않는 축하 인사를 받아낸다. 93년생 차별할 줄 모르는 중립을 지켜내자.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원망도 아쉬움도 웃음을 보여주자. 70년생 넉넉해진 마음 세상 살맛이 난다. 82년생 가질 수 없는 것에 욕심을 잠재우자. 94년생 멋있다 칭찬의 웃음은 덤으로 온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오래 했던 준비의 첫 삽을 떠보자. 71년생 작은 것을 아끼다 땅을 칠 수 있다. 83년생 천국이 틀림없는 행복이 함께한다. 95년생 양보가 어려워도 신사가 되어보자. 60년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